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. 성별, 학력,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.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.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.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.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살아가야 할 세상을 그려보세요.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. 이회창 권영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.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 기호 2번 노무현입니다.